장난감이다! 그리고 슈퍼 오토바이! 정말 이쁘다! 더 치고 싶다! 얼마예요? 100불만이에요! 어... 비싸요... 어... 어떡하지? 돈을 벌어야지! 어서 하세요! 팔리기 전에! 알았어요! 곧 돌아올게요! 세차하세요! 안 돼! 안 돼! 너무 더럽다! 다 됐다! 끝! 안녕! 안 돼! 안 돼! 다 됐다! 끝! 안녕! 이제 돈이 좀 생겼어! 어서 오세요! 마지막 오토바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그럼 안전히 타세요! 만세! 와! 정말 좋은 오토바이네! 봐봐! 너무 이뻐! 응! 정말 멋져!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아... 후하... 후하... 앉아도 되나요? 물론이죠! 공주님! 얼마예요? 200뿔입니다! 헉! 돈 벌어야지! 돌아올 때까지 팔지 마세요! 제발요!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해요 나도 놀고 싶어 충분히 벌었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와우! 이 정도면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다 사시겠습니까? 예! 좋아요! 자, 키 받으시고요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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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안녕! Avengers Neben! penn! 장난감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쎄이! 자동차, 오토바이, 그네, 풍선 모든 걸 팔아요